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연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동주입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제 손도지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주 단지의 규모도 이렇게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시작이 된 시점이죠. 그런데 시작이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언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완공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5월 중순에요. 선도지구 및 2주 단지를 현재 지금 공개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는요. 1기 신도시별로 해서 분당, 일산, 평천, 삼보원, 중동 각각 신도시별로 각각의 총주택수의 5에서 한 10% 정도 이 정도 일단은 지정을 할 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손도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진돼서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90% 이상의 물건들을 재건축을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총주택수의 5에서 10% 정도란다면 최대 약 3만 가구가 좀 되지 않는 그거란 가구수가 현재 지금 지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선도지구와 함께 뭐를? 이주단지도 같이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주단지에 어느 정도 이주단지를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물량을 들어올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디에 이주단지를 만들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 입지까지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손도지구는 알겠어. 그래 시범으로 일단 한번 샘플링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이주단지? 이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주단지가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재건축은 택지지구가 다르죠. 택지지구는 논, 밭에 따라 내지 어떤 임야 여기를 전부 다 다시 동북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규모의 단지를 공급하는 것이 택지지구란다면 재건축은 어쨌든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지 이주단지를 만들었는데 물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내지 이주단지를 만들었는데 입지가 너무 떨어져 있는 곳에 이주단지가 조정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재건축된 물건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자가보다는 전부 다 이제 무주택자를 유지한다든지 내지 전세로 내가 거주를 하면서 기다리겠죠. 근데 대부분 A라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A라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주단지를 발표했을 때 그 규모가 실제 적정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물량이 들어온 시점도 굉장히 시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리고 입지단 부분도 너무 떨어진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사를 간 사람이 이주단지로 오지 않고 주변에 머무르게 되고 그렇다 한다면 주변에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그게 매매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1기 신도시에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시장을 자각시키지 않고 이주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포인트가 현재 지금 가장 큰 고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쟁점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1차적으로 일단 선도지구를 지정한 후에는 정부는 매년 재건축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디 단지부터 할 것인지 이 순서로 다시 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매년 재건축 실시 단지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실시 됐어. 그렇단다면 그 사람이 다 이주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 상황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어쨌든 시장이 불안정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근데 이게 상충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구가 동시에 이주 단지가 조정되지 않아 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야지만 이주 단지 넘어와야지만이 재건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커스는 다시 이주 단지가 얼마나 빨리 완공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 입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계획에 따라서 선도지구 내의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선도지구를 지정한 다음 이처럼 이주 단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주 단지를 계속해서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순환형 주택으로 이걸 사용하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어. 근데 이 지역에 C라는 곳에 이주 단지를 만들었어. 그러면 A에 있는 사람들이 C로 넘어왔어. 그 다음에 이게 재건축이 됐어. 재건축이 된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사람 다시 A로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완료가 되면 B에 있는 지역은 다시 이제 이 C라는 곳에 여기 다시 이제 머물게 되겠죠. 이주를 해서 여기서 머물게 되겠죠. 그리고 재건축이 되고 나면 다시 돌아가겠죠. 이게 순환형이에요. 순환형. 그러면 순환형의 가장 큰 단점은 공급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느리지 않고 이거를 빨리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돼 버리면 시장의 가격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셨으니 이 부분을 잠재우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이런 식으로 순환형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중요한 거는 지금 진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선도지구만 먼저 하고 이걸 결과보고 난 다음에 이거 괜찮네 라고 하면 나머지 90%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거의 한 30만 가구를. 근데 선도지구가 이런 이 속도로 이 추진 계획대로 해줬을 경우에는 정말 빠르면 한 10년. 늦으면 한 1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하는 것이 입주 시점이 15년 뒤에나 선도지구의 재건축의 물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거의 2030년 중반부터 2040년도 된다는 겁니다. 그쵸?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기다리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대한 호재로 보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추진하고 착공하고 이거는 호재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없겠지만 시시적으로 재건축되는 시점은 하루아침에 바로 되기는 어렵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빨리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당겨서 손도지구인데 5년에서 늦어도 10년 내에는 공급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시점이 이 정도로 굉장히 긴 호흡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